안녕하세요. 엑스웍TV입니다. 우리나라는 가을 길목에 중국에서 건너온 강력한 저기압과 비구름대로 인하여 연일 계속되는 게릴라성 폭우로 가을장마에 접어들고 있습니다. 오늘 8월 24일 새벽에 유럽과 미국 기상청의 예측을 살펴보면 우리나라 전국에 비가 오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날씨와 9호 태풍 사올라 그리고 10호 태풍 남레이에 대하여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청의 예측을 토대로 간략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어제 8월 23일 수요일 저녁 9시에 일기도를 살펴보면 중국에서 건너온 저기압 비구름대가 SLW 즉 느린 속도로 한국을 지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과 필리핀 바시에어 방향으로 일기도상의 TD 즉 트로피컬 디프레션, 열대저기압이 발생하여 북서진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열대더기압이라는 표현은 태풍은 물론 허리케인, 사이클론 등까지 총괄함으로 우리나라 기상청은 구별을 위해 열대저압부라는 호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만 인근의 열대저기압 이외에도 우측에도 과민근 해상에서 천천히 서진하는 TD 열대저기압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9호 태풍 사울라 그리고 10호 태풍 담레이가 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곧우리나라 기상청도 열대저압부 즉 트로피컬 디프레션 열대저기압을 발표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문제는 10호 태풍 담레이의 예상진로입니다. 9호 태풍 사울라는 유럽중기예보센터와 미국 기상청 모두 홍콩에 상륙할 것을 모의하고 있는데 10호 태풍 담레이에 대하여도 유럽과 미국이 똑같이 한국과 일본 규슈 방향으로 전향을 하며 한국을 위협하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미해군합동 태풍경보센터 JTWC를 살펴봐도 필리핀과 대만 인근 해상의 열대열한 태풍의 씨앗 91W에 대하여 레드서클로 표시하고 추적 감시를 하고 있으며 레드서클의 의미는 24시간 이내에 태풍으로 발달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입니다. 노한 과민근 해상에는 미해군합동 태풍경보센터에서는 TD08W 즉 열대저기압으로 표시하고 있으며 비록 8월 24일 목요일 새벽 현재 아직 일본 기상청이나 한국 기상청의 열대저기압 통고문은 나오지 않았지만 일단 높은 해수면 온도와 낮은 연직시어로 인한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조금 전에 우리가 어제 저녁 9시에 일기도상에서 봤었듯이 일기도상에서도 대만과 과민근의 두 개의 열대저기압이 표시될 정도로 이미 태풍으로의 발달 가능성을 전세계 주요 수치 모델들과 기상청들은 예측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음은 한국 날씨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우리나라에 발생한 중국저기압의 비구름대가 발생시킨 게릴라성 폭우를 포함한 많은 비는 내일 8월 25일 오후 5시경에는 모두 그치겠지만 3일 후인 8월 28일 다음 주 월요일 새벽부터 다시 한번 중국중부지역에서 건너온 저기압의 비구름대가 한국을 지나가면서 서해상지역을 시작으로 우리나라 저녁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수치의 보모델들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중국저기압이 발생시킨 28일 월요일과 29일 화요일의 이틀간의 폭우는 30일 수요일 오전에는 모두 그치겠지만 문제는 9월 1일 새벽부터 다시 중국의 저기압이 이번에는 우리나라의 남부지방에 접근하면서 9월 2일 토요일까지 많은 폭우가 한국에 쏟아지겠습니다. 그런데 문제의 심각성은 하나 더 있습니다. 9월 2일 토요일 한국 전역에 많은 폭우가 내리는 이 시기에 일본 듀슈 인근에 984헥토파스칼의 세력으로 10호 태풍 담레이가 접근을 하는 모의를 수치의 보모델들이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안 좋은 시그널로 보여지며 만약 10호 태풍 담레이와 중국중부지역에서 건너온 저기압이 만나게 되며 우리나라 방향으로 태풍이 오게 된다면 현재는 9월 3일 일요일의 예측을 볼 수는 없지만 이것은 태풍과 저기압이 만나게 되면서 더욱 강력한 위력을 우리나라에 줄 수 있는 불길한 시그널로 흘러가는 시기입니다. 원래 일본 도쿄와 동북지역 미야기연 센다이에 상륙하는 것으로 모의되었으나 갑자기 방향이 크게 전향되면서 서쪽으로 계속하여 방향을 틀고 있는 태풍의 시뮬레이션입니다. 계속하여 24시간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